안녕하세요. 오늘은 송정강변에 풀을 빌볼까 합니다. 하단 정비 좀 하겠습니다. 어저께 이어 오늘까지 할 예정입니다. 어저께 저 밑에 화면상에서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밑에서 빚고 올라왔습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. 하단 풀빌이 나와요. 이렇게 깨끗한데 참 너무 좋은데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해볼까 합니다. 저 위까지 쫙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내 외출기입니다. 요 외출기 갖고 오늘은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.